오늘 정은우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쏠쏠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취임식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새 정부 그리고 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나만의 재테크 방법으로 쏠쏠한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꼬마 빌딩을 주제로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투자 노하우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일단 다른 나라와 먼저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부동산은 어떤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깝게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인구 고령화 같은 부분에서 일본과 닮아있는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최근 한국의 집값 일본 따라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서울로 볼 수 있는 도쿄는 서울의 2호선과 같은 순환노선인 제이야마 노태선이 있습니다. 현재 이 도쿄는 이 지하철 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값 평당가가 2억에서 3억 원의 효과가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 라인에서도 일본의 강남이라 불리는 시부야역 인근은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반대로 도심이 아닌 일본 외곽 지역에서는 빈집만 천만 채의 달에 매도인이 집값을 영원해 주겠다며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내보나면 손해를 보는 일명 마이너스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실정에 빈집 은행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30년에는 일본의 30%가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인구 고령화의 문제인데 일본의 대표적인 고령화 인구 도시로 타마신도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타마신도시는 도로와 학교, 공원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우수한 신도시입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이러한 우수한 기반시설과 도쿄 대비 저렴한 주거 비용 등을 통해서 빠르게 인구 유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요건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넓은 집보다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20대에서 30대의 이탈로 인해 노인들만 남게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교통요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중심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타마신도시는 도쿄 도심에서 30에서 40km의 거리에 위치하여 있어서 도쿄로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고 신축구까지 지하철로 40분대면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중교통 비용이 타마신도시에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 체계이지만 일본의 경우 요금 상승폭이 한국의 약 2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교통 비용을 보태여서 도심으로 가까이 사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 생각하는 수요가 가중된 점 또한 20대에서 30대의 이탈에 가속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인구 노령화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비홍 만원 증가에 따른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 감소 상황에 따라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다마신도시 외에도 고령화가 된 외곽지역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꾸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으로 받기에는 처분이 어렵고 판다고 해도 이익을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대다수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 외곽은 유령도시가 되고 남은 20대에서 30대의 인구는 도심으로 회귀하여 대도시와 관광지의 직가만 급등하는 현상이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본의 현상이 대한민국의 먼 미래일 것이라냐는 이제 갑론의박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먼 미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228개의 시군구가 39%의 인구 감소로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3년이 지난 현재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의 인구 수가 21년도에는 19년도 12월보다 2만 838명 이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출산율도 2015년 이후에는 매해 급격하게 저조해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인구마저도 서울과 경기, 인천인 도심에만 대한민국의 50.2%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본과 같이 한국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노령화 인구와 출산 저조로 인한 데드크로스가 올수록 미래에는 지방과 도심 외곽은 특히 점차 배드타운 혹은 유령 도시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네 지방의 인구가 또 줄어들수록 일자리 그리고 인프라를 갖춘 서울로 인구가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는 즉 도심 회귀 현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경우 대도시 위주로만 집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이나 외곽 지역은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제 젊은 연령층의 니즈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꼭 필요할 것 같고 즉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그리고 울산 세종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젊은 층이 대거 이탈해서 고령층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 소도심에 펼쳐진 상황이며 이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도심 회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젊은 층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고령층 또한 이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같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인구 노령화, 저출산 등의 문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구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과 관련된 수요자가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도 서울의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산이나 분당 등 이제 대표되었던 수도권의 신도시가 다산, 옥정, 부천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즉 부동산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부분도 확실히 있지만 수요가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진 않겠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서울의 수요는 이제 경고할 것이며 서울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 중심지인 강남의 희소성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더라도 도심 회귀 현상으로 인해서 이 도심, 즉 서울과 수도권은 무너지지 않는다. 더 들어가 일본의 강남이라 불리는 도쿄의 시부야 옆처럼 서울 그리고 강남 중심으로 도는 이 2호선 라인 그리고 여러 개발 호재, GTX 노선 착공, 신분당선 연장,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등 이 모든 사업의 중심에 있는 수도권과 이제 강남의 부동산은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이제 지가 상승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미래를 보면 투자 시기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참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령화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참 공감을 하면서 옆에서 들었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부동산 미래를 좀 예측을 하고 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팀장님께서 앞서서 잠깐 이 강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강남은 정말 명성대로 강남이 왜 강남인지 입지적으로 참 탄탄한 곳이다라는 부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남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왜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떤가요? 네, 그럼 계속 꾸준한 호재가 발생하고 있는 이 강남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개발 호재입니다. 강남은 업무지구 3도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GTX 노선 중 AC 노선이 지금 삼성역, 양재역, 수서역 등을 통과하면서 특히 신분당선 연장선 1차 개통 구간인 강남역, 신논현역, 노년역, 그리고 신사역 이 2.5km 구간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광교나 용인 등 강남 접근성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어 더 많은 업무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개발 호재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한남IC와 그리고 양재IC 구간이 지하화되면 기존의 정체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가 있던 지상에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미국 센트럴파크처럼 강남 빌딩숲 사이에서도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멋진 그림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과거와는 달리 삶의 질을 보다 많이 추구하는 현대 트렌드에 맞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서 연남동의 연트럴파크처럼 산책코스로 인해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주변 유동인구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 인근 강남과 서초의 가치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호재로는 업무 지구 개발로 인한 부동산 호재입니다. 예전에 한전부지였던 토지를 현대자동차 사옥으로 구성할 예정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의 경우 2014년 10조 원대로 입찰을 해서 국가 매입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GTX나 잠실, 마이스 개발 등의 교통 및 개발 호재로 인해서 7년 만에 땅값이 약 22조 수준으로 2배 이상 오르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GBC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는 말씀드렸던 마이스 개발인 잠실종합운동장, 한강탐천, 코엑스 등의 부지를 연계해서 약 60만 평에 달하는 서울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상 1층에서 지하 7층까지의 규모로써 지상은 광장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지하는 잠실력 환승센터와 같이 1층에는 중앙 버스 정류장, 그리고 2층에서 3층은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그리고 4층은 통합대합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교통으로는 삼성역을 중심으로 GTX-AC 노선과 위례 신사선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하 5층에서 6층에는 GTX 승강장, 지하 7층에는 위례 신사선 승강장을 개발해서 교통 허브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잠실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컴플렉스, 수영장, 수변 레저시설과 호텔, 문화, 업무상업시설들은 값춘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삼성역과 종합운동장역이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역과 종합운동장역 사이에는 이 한강에서 갈려나온 탄천수변공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공간을 자동차 극장으로도 활용을 했었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재정비해서 이렇게 레저시설을 더한 수변 문화 장소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발 계획 외적으로도 강남은 새로운 정부의 재건축 완화 공약이 있죠. 이로 인해서 파락군의 대표적인 아파트인 음마아파트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등 노후화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각종 호재에 따라서 부동산 재테크에서도 아파트나 오피스텔, 재테크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업무 중심 지구 중 가장 많은 업무 인구와 사업체를 보유한 강남인 만큼 오피스 빌딩과 이른바 꼬마 빌딩으로 불리는 중소형 오피스 빌딩 가치 또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강남은 제2벤처 창업붐을 필두로 공실률이 22년 1분기 13년 만에 최저 수준인 0.4%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 르네상스 호텔을 재건축한 프라임급 오피스인 센터필드가 준공 후 월세를 평당 16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서 임차인을 모집했었습니다. 기존 역삼력에 위치한 강남 파이낸스 센터의 평당 월세가 14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임대료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피스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역면적이 7만 2천 평에 달하는 센터필드의 전층이 1년도 안 되어서 계약이 완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오피스 품귀 현상과 이제 문턱이 높아진 강남의 오피스 시장으로 인해서 강남권의 둥지를 틀고 싶어도 틀지 못하는 기업들은 강남권의 대체 지역을 찾아서 성수나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뉴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강남은 강남이죠. 정말 이렇게나 많은 호재가 있는 지역 강남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서울역세권 꼬마빌딩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그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꼬마빌딩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중소형 오피스 빌딩, 꼬마빌딩 투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정보로 소자본으로 꼬마빌딩 매입하는 방법과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꼬마빌딩을 재테크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어져 있는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방법이죠. 네 이런 방법은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꼬마빌딩을 매입해서 몇십억 대 수익을 올렸다라는 뉴스 기사를 좀 흔하게 찾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진 재테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보통은 담보대출,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막혀있는 요즘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리모델링입니다. 네 리모델링의 경우는 뭐 이제 노후화된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대수선 및 증축, 개축 등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외관이나 샤시 등을 교체하는 소극적인 리모델링과 옆면적을 늘리거나 층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리모델링까지 과거에 남아 이제 낡아 보이는 건물을 마치 새 것처럼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죠. 네 기존 건물이 노후화된 빌딩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빌딩을 준신축 빌딩으로 재정비하여 건물의 가치를 밸류업 시키고 기존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것처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건물에 골조만 남기고 싹 다 이제 뜯어서 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짜 신축처럼 공사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축처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진짜 신축과 무슨 이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리모델링은 잘만 하면은 건물의 옆면적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건물의 높이와 층수를 책정하는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적률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과거에는 과거 기준으로 약 230%로 지어져 있던 건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현재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용적률 상한이 200%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즉 새로 짓는 경우에는 현재 용적률 제한을 200%를 적용을 받으시겠지만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230%의 용적률을 유지한 채 신축에 준하는 이제 건물을 지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는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하시는 것이 약 30% 이상의 면적을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공적률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화된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하시는 방법입니다. 신축의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제 처음부터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생각한 컨셉이나 평면 등 주관적 견해가 이렇게 반영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자기자본 비율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 지어진 건물을 대출받는 담보대출과는 달리 신축에는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미래에 지어질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더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인 시설자금 대출 또는 PF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많게는 토지감정가의 100%와 건축자금의 대출까지 추가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중요한 요소인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이러한 신축을 통해서 건축주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축 건물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지었던 건축주 및 시행사의 마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신축 건물을 원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짓는 방법이 구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높은 자기 자본 대비 또 낮은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을 실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건물을 매입한다고 가정을 해봐도 원가 1억을 투자하고 매각 차익을 2억을 버는 방법과 원가와 개발비가 같이 포함된 것을 2억을 투자를 해서 2억을 버는 방법은 투자 수익률이 벌써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본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한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대출을 해주는 시설 자금 대출이나 PF 대출이라는 특성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요새는 제2벤처 창업부분이 일면서 사업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법인들도 사업을 직접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직접 짓는 경우에는 본인이 회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나 구조를 계획 당시부터 구체적으로 설계와 건축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구조에 딱 맞게 합리적이고 알맞은 만족도 높은 건물을 지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신축에 대한 장점은 첫 번째로 신축을 통해서 건물을 밸리업 시켜서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과 대출을 담보대출보다는 조금 더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 세 번째는 이를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건물을 신축을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상대적으로 소액의 자본으로도 노후화된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해서 재테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축에는 좀 타 방법과 달리 여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정보 공유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화된 건물이 깔고 있는 이 토지 매입에 앞서서 좋은 토지를 고르는 안목을 기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세권이고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토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입지적으로 좋은 토지라도 신축을 했을 때 면적을 많이 활용할 수 없는 토지라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토지의 용도 지역에 따라 내 땅을 얼마만큼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을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보는 건폐율 그리고 이 건폐율만큼 얼만큼 높이 세울 수 있는지 보는 용적률을 꼭 체크를 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높아도 내가 예상한 만큼 면적을 활용하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듯하게 올라간 건물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형으로 깎인 건물이나 사선형으로 깎인 건물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바로 건축법상 일조건 사선 제한이라는 영향을 받아서 계단과 사선형 등의 형태로 설계가 된 것인데 이렇게 설계되는 기준은 신축할 토지가 동서남북 어떤 도로에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일조건 사선 제한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나의 건물로 인해서 다른 건물의 일조건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쪽이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남쪽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 건물이 남쪽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남도로에 접한 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는 이제 남향으로 잘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이 남쪽 향에 있는 건물은 바로 뒤쪽에 이제 정북 방향으로 있는 뒷편 건물의 일조건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뒷편 건물의 일조건을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마련된 건축법상 규정은 이 9m 아래로는 1.5m 이상을 이격을 시켜 주어야 되고 9m 이상 초과가 되는 부분은 높이 9m 초과가 된 부분의 1분의 1만큼을 이격시켜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 초과되는 높이가 예를 들어 4m이면 2분의 1만큼 2m가 깎이게 되는 것이고 6m가 되면 3m만큼 깎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갈수록 옆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도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에는 북쪽 도로를 건너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인접대지가 북쪽 도로를 건너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선 제한 영향을 받는 구간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림과 같이 층당 3m의 층고를 가지고 15m의 5층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15m 높이의 건물은 6m의 북도로를 끼고 있고 정북항 토지에서 사선 제한을 계산해 볼 경우 건물이 9m가 초과가 된 위치 여기서부터 초과가 된 높이가 6m이죠. 6m에서 1분의 1만큼인 3m가 깎여야 되는데 이제 도로로부터 경계선도 1.5m가 지금 띄어져 있는 상황이고 도로폭이 6m이기 때문에 총 7.5m에서 이 3m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4.5m나 다른 건물로부터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층도 깎임 없이 반듯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선 제한을 많이 받는 토지의 경우에는 테라스를 구성하는 듯 디자인적인 측면을 활용해서 예쁘게 신축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도로의 방향에 따라서 사선 제한이라는 건축법상 규제 적용을 받게 되시면 활용할 수 있는 연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최대한 내가 생각한 연면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설계 리스크적인 변수를 피할 수 있도록 체크하셔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내가 매입한 토지로부터 실사용할 연면적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목, 건폐율, 용적률, 토지가 접한 도로의 위치가 이 토지를 매입하실 때 보셔야 할 기초적인 리스트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축하려는 토지를 건축 허가 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한 면적이 정말로 설계로도 가능한 토지인지 이 건축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돌다리를 두들겨 보셔야 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좋고 이제 땅의 지형이나 모양에 따라 예측하신 것만큼 설계가 이제 나올 거라 예상하시겠지만 이 설계가 실제로는 지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확인을 하지 않고 매입하시게 되면 이제 원하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토지로부터 예상한 대략적 면적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인지 확실하게 검토해줄 이 계획 설계를 미리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설계 계약을 하실 때는 이제 많은 건축사를 찾아 다니시면서 견적도 내보고 하시겠지만 해당 건축사가 설계한 건물들의 실제 현장에도 방문해 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사가 설계한 현장을 직접 봐야 어떤 컨셉의 설계를 하는 건축사인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또 꼬마 빌딩을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지금 그 점들을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런 정보는 제가 어디 가서 좀 들어보지 못했던 정보인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하는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토지 매입 시에 리스크 피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려볼 것이 가장 중요하죠. 공사가 가능한 땅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공사 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길이면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신축을 하려고 산 땅인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할 수 없는 땅이라면 이 맹지를 매입하신 거나 다름없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폭이 얼만큼 되는지 도로가 좁으면 신축 시 제가 매입한 내 땅을 이용해서 도로의 폭을 확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하시기 전에 공사가 가능한 땅인지도 이 시공사 측으로 체크를 꼭 해보시고 이제 건축주께서도 안목을 기르셔가지고 토지를 보러 다니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공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하다 10년 늙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건축 시장에는 공사 중단 및 유치권 행사 소송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소규모 건축은 대규모 건축에 비해서 건축주의 전문성, 시공사의 규모, 관리 책임 그리고 계약 이행 부분이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축주가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 월등히 많습니다. 따라서 안 그래도 상당히 높은 리스크를 이 경험이 없는 건축주가 잘못된 건설업체를 선택하시게 되면 정말 중공까지 이제 갈 수가 없거나 돈과 시간을 손해보는 상황까지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계약한 종합건설업체가 합청업체인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청의 잘못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합청이 건축주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를 해버리면 공사가 중단돼서 대출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그에 따라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송사까지 휘말리게 되시면 공기도 이제 무한대로 연장이 되고 이에 따라 사업비 대출은 대출대로 말씀드렸듯이 이자가 발생이 계속돼서 금융 비용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계약 시에는 이 피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 시공사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축주의 건설인지 부족으로 시공사와 불협화음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설에 있어서 건축주의 전반적인 이해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를 파는 작업을 하는데 이 땅을 파기 전에는 아무도 땅 밑에 어떤 것이 매립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막상 땅을 파봤더니 암반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암반이 나온다고 하면 암반을 부셔서 처리하는 작업이 추가적인 공정작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연히 공사기간이 또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암반을 부술 때 무소음 공법으로 암반의 소음을 줄여서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 건축주도 시공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약한 금액 외에 시공사는 추가적인 실비를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 건축에 대한 예비비를 책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사를 선택하실 때도 설계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의 건설사와 컨택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고 계약을 하실 때도 세부 항목을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기존 노후학 건물까지 철거를 시공사가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철거 계약은 또 건축주가 따로 해야 하는지 토목부터 중공까지의 범위를 세세하게 따져서 계약을 하셔야 되고 비용 지불도 공정별로 단계가 마무리될 때마다 최대한 나눠서 비용을 지급하실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이 이 건축주의 리스크적인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 신축이나 리모델링 모두 이 건축물의 가치를 밸류업 시켜서 자기 자본 대비 높은 가치 창출을 일으키실 수 있는 만큼 이 리스크가 많이 또 뒤따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건축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좋은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시기에는 분명히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축을 도전하시는 신청자분들께서는 부동산 시행 개발 회사나 PM 업체를 찾아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학습과 건축 사업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투명한 건축 관리를 하시는 것 그리고 본인의 인사이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학군, 업무, 생활 인프라까지 한 번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인 강남은 안정적으로 집가 상승률을 따라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로 생성되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살펴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자산의 가치를 안전하게 이끌어서 약 5년에서 10년 뒤에는 양도 차이까지 실현하실 수 있다는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런 각종 호재로 인해서 소형 사옥으로 활용하기 좋은 꼬마빌딩 매입은 물론 특히 이 리모델링이나 신축 같은 경우는 많은 학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지 최대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